2년 8개월 동안 폐지됐던 검찰 티타임이 최근 다시 부활했습니다. 티타임은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의 비공개 브리핑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사 책임자가 진행 중인 수사나 현안을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입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 팩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실제 티타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관련하여 경험자인 YTN 우철희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티타임이라고 해서 서로 가벼운 말을 혹시라도 주고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또 가뜩이나 검찰 수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 뿐만 아니라 검찰도 서로 굉장히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자단도 한 글자도 사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질문도 저희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엄숙하고요. 기자단 간사를 통해서 티타임, 시간과 장소가 보통 공지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자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간사단 그리고 검찰 공보쪽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언제쯤 티타임을 통해서 수사 상황, 질의응답을 좀 하자 이렇게 형식을 맞추는 편입니다. 티타임이라고 하니까 혹시 점심 먹고 진짜 차 한 잔 할 겸 해서 티타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시간이 사실 대체로 오후이긴 합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티타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건물이 보이실 텐데 이게 굉장히 사실 적갈색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약감을 주는 건물이고요. 검찰 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찰청이다 보니까 안에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는 소회의실이라는 공간에서 티타임이 진행이 됐고요. 그 안에서 기자단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검언유착의 통로 아니냐 검찰과 기자들이 소위 짬짬이 해가지고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좀 봐주기 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검찰 취재하다 보면 이게 수사 상황이고 워낙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취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팩트 하나 더 추가로 더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취재하고 국민들께 어떤 중요 사안을 내서 하나라도 더 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기자단에서는 더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면에서 더 최선을 다할 거고 어떤 티타임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검찰과 기자단의 유착보다는 어떤 과열된 취재 경쟁을 좀 막고 대신 검찰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인권보호라는 범위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티타임이 진행되는 거고 또 기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